여기까지 잘 찾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좋은 모델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학습 알고리즘을 다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보고 모델끼리 경쟁을 시켜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학습해야 할 데이터가 1억 건이라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아주 유명한 학습 방법 하나를 알아내서 언제나 그것만 쓰는 거예요. 유명한 것들은 대체로 유명할 만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궁극의 방법은 모든 학습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다 아주 깊게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학습시키고 싶은 데이터의 특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경쟁시켜서 그것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궁극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머신러닝에 인생을 걸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도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에 머신러닝까지 꽉꽉 채우면 너무 여백이 없겠죠. 적당한 절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절충안은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 자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 Comparison 이렇게 검색해서 저는 이런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데이터스쿨이라는 사이트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찾아내서 참고하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자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한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용하면 각각의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결과의 데이터 형식, 문제의 유형은 사실 같은 말인데요. 결과 데이터, 즉 종속 변수의 데이터가 숫자거나 범주면 모두 K, N, N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숫자에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범주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결과 데이터가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레이션을 쓴다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리그레이션이 붙어있지만 범주형 데이터를 다룬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돼요. 너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충돌된다고 심란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델을 해석 가능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도출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델이 어떤 원리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걔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동작 방법을 이해하기 쉬운가 다시 말해서 그 알고리즘의 원리가 공부하기 좋은가 남에게 설명하기 좋은가 라고 했을 때 비교적 KNN이나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쉽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예측 결과가 성능이 어떤가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얘들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주 성능이 좋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속도가 있고요. 그 학습해서 만든 모델로 예측을 하는 속도가 있겠죠. 학습 속도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빠르지만 이 친구들은 느리다. 또 예측 속도가 어떤 모델은 굉장히 빠르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느려지는 것도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것들은 성능상으로는 어떠한 이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각각의 모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은 뭐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적은 모델들을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뽑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검색을 잘 이용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